예시 엄마 백서원에게 보내고 싶지 않죠? 그런 일 없을 겁니다. 그럼 내 말 들어야 해요. 돌아보지 말아요. 예지 엄마가 우릴 보고 있어요. 예지 엄마 오해할 텐데요. 그렇게 보여도 괜찮아요. 안 그래도 장모님은 핑계거리를 잡고 있습니다. 강지민은 재준씨가 나하고 있는 거 못 참아요. 여전히 재준씨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. 백서원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강지민의 질투심을 이용해요. 백서원의 모험과 협박에 강지민은 흔들리고 있어요. 이렇게라도 질투하게 만들어야 백서원한테 안 넘어가게 될 거예요. 저걸 그냥... 아니야.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덜미를 잡아야 돼.